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광야와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쩔 땐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과 같다면 하루하루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는 그 작은 어떤 실수도 나태함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에서 나태하면 큰일 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일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1415년에 프랑스와 영국 군대가 북프랑스에 있는 아젠쿠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국군은 헨리 오세 왕이 약 6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프랑스를 쳐들어간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대비해서 프랑스 군대는 2만 명 정도의 강력한 기병대와 보병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전세는 프랑스군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군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대패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영국 국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궁이라고 하는 럭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키만큼 큰 활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활의 정확도와 사거리와 발사 속도가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대가 칼 한 번 휘들어오지 못하고 궁에 다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보병대도 그 화살에 다 맞아서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인들에게 아젠쿠르 전쟁은 가장 수치스러운 전투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신앙생활을 전투로,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런 평안한 뱃놀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던지 아니면 나의 적이 죽던지 그런 무서운 곳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고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항상 깨워서 싸울 준비를 하라 라고 사도바울은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바울은 굉장히 길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모든 병기들은 한 절 안에 다 설명을 합니다. 짧게 한 절 안에 다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세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왜 기도가 영적 전투에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설명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18절에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단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사도바울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전한 뒤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어떤 병기도 그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힘있는 대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화약이 없으면 그 대포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최신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탱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탱크에 연료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철 덩어리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등등 모든 병기들이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든다고 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교제가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막상 실전에 나가면 기도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 하나님의 갑주에 성령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성령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 영적 전투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이고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까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 군들이 실수한 것 같이 우리가 실수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영적인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영적 침체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성경 한 장 읽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영적 침체와 피로를 느끼고 계시다면 마귀의 공격에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느끼고 계신다면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 않는 그런 침체를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잠을, 이 영적인 잠을 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마음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난 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난 그 후에도 잠들기 전에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깨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단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잊으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한다는 것은 계속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랄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 나 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라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자세의 표현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고 나의 생각, 나의 아직, 내가 하라는 그런 방법들 그건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비로소 기도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평화와 구원과 그 성령의 건 말씀의 능력이 기도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건세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도 내가 싸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넘어지고 자꾸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서 주신 것과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시간 저에게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사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는커녕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면 나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서 어떻게 기도할 의욕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럴 때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침체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말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물 펌프 아시죠? 지금은 그냥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 한번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물을 붓고 펌프에다 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어로는 프라이밍한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더 기도를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라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오게 하듯이 기도를 부어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여러분 일주일 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맞춰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같은 지체를 섬기게 하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 목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먼저 우리는 말씀해서 주신 대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쓰러진 하나님의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쓰러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신 분들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 마귀의 덫이 한 번 걸리면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나 혼자서만 기도하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10명, 100명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위해서 같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상황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말을 못하고 계속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아이들은 점심 먹는다고 다 내려갔는데 그 친구 혼자 쓸쓸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딴 때 같았으면 저도 바빠서 빨리 밑으로 내려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유독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 학생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제가 많이 힘드니 물어보고 딴 말 하지 않고 내가 기도 좀 해줄게 그러고 옆에서 기도해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했는데요. 특별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기도였습니다. 뭐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잊고 지나갔는데 1년 뒤에 크리스마스에 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카드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 카드 내용 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나의 기도는 어쩌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의 기도는 힘이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 내 기도도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생각보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넘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목회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도바울이 솔직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목회를 하는 저희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쉽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정말 만만치 않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기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비웃고 비과학적이다 위선적이다 사람들은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해서 설교를 쉽게 그냥 예화나 시석거리로 채워서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가 두려움에 떨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목회자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죽으면 강단의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면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복음에 무한한 능력의 눈이 뜨여서 마귀 권세를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보진 않았지만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적 변기, 마지막 변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목회자의 입술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19세기에 설교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에 정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던 영국에 참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많은 교회 학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대교회의 황금 입술 황금 입이라고 불리던 크리스토스토모라는 그런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교만큼이나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런던에 나오는 타임즈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기자들이 또 학자들이 그 교계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또 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설교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스펄전 목사님을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큰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불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막 밟혀서 28명이 다치고 7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 뒤로 그때가 22살인데요. 엄청난 우울증을 그때부터 계속 겪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그 우울증이 힘들었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사모님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원고로 써주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단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통 중에도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설정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스펄자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최소한 20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힘든 중에도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할 뿐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목회자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샘물과 같이 끊이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혜를 목회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즐겁게 또 감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빚박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벌벌 떨며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침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이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저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것 아시지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